음 제가 그 은혁씨랑 동해씨 콘서트를 다녀왔어요 근데 무대에서의 형들은 너무 멋있더라고요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정말 그냥 숙소에서나 화장 안 한 모습을 볼 때는 뭐 오징어가 있잖아 이런 느낌인데 오 잠깐 무대에서의 그 포스와 카리스마는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우리 멤버들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전 울었어요 사실 무대에서 오 이렇게 오프닝부터 딱 보는데 음 너무 멋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일본에 다녀왔거든요 근데 너무 멋있어가지고 또 이 얘기를 꼭 라디오에서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네요 특히 또 남자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가지고 그거 또한 되게 재밌었어요 많은 일본 스태프들도 되게 많이 놀랐고 형들도 되게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근데 빈손으로 제가 동해 은혁씨 콘서트 갔는데도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선물이니까 아 그러다 감사합니다.